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나이로 비해서 한 6,7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까지 택시 불렀어요 한 15분 오늘 진력은 나오죠 정신없어요 더 고지 이제 조금씩 여기 휴게소 나로키 라는 지역인데 키스랑 나이로비 한 중앙쯤 있는 지역에 한국 휴게소랑 제일 큰 차이점은 여기 공용 화장실도 돈 내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 공용 화장실 쓰려면 100원정도 내고 쓸 수 있어요 고무 픽업 해주러 오셨어요 우리 고무 여기는 키시라고 우리 집이랑 제일 가까운 작은 도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쥐골, 강아지